...끄러... 하자 세이브 포인트 어 거의다 왔어요 어어어....뭐야뭐야뭐야뭐야 왠지 빛으로 녹여서 죽여야 될거같은 그런느낌이죠 γ 그치 왠지 그런 느낌이야 오오오오오오오오op 집으려고 했는데 시 저 파란색 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저 파란색을 집어야되는데 거 여 집어도 안되네 여기다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!!! 자아 여기다 넣는건가? 아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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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 오오오케오케 미사일이구만 어 어 오오오야야야야 아이고 고맙다 바로 바로 나 여기 있는 데서 멈춰주고 오오 안 돼 안 돼 안 돼 이따 많이 때린단 말이야 자 자 아이고 좋아 야 이거 에너지 다는 거야 안 다는 거야 달고 있는 거야? 알 수가 있어야지 퐈 근데 이걸로 가는 건 맞는 맞는 거 같은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 아하! 아아아아아아 야아 초콜렛님! 좋아요 어? 이걸 맞춘 다음에 맞춘 다음에 아오오오 안돼! 맞춘 다음에 들어가게 해야되는거 같애 야 이거 정말 힘든데? 야 이거 정말 힘든데? 아이고씨 어? 오호! 오케오케오케 한번만 맞추면 되는구나 오오케에 어? 뭐야이거? 어? 뭐 이상한거 쏘는데? 어? 자아 오케에에 자아 어? 어? 야 어머도을 쏘지마 오오케이! 자 이번에 세개 자 하나 맞췄구요 오오오 야 계속 막고 있는거 같은데 유전성 같애 아 이거 이걸 바꿔서야지 가까이 있는거 자 이거는 이거는 억센거 같고 오 뭐야 이 녀석 이상한 녀석도 났어 우와 씨 우와 야 저건 장난 아니네요 자 어떻게 하는지 일단 알았으니까 아아 어? 통과가 가능하네? 어 아아 좋아 어 어 어 오오 가까이서 가면은 통과되나? 자아 두명자 둘 개째까지 했구요 1 본명새네 오오오오오어오어 4 4 6 5 자아 자 어어 어어 이상하네 제제제 어어 레인저 쏜다 레인저 쏜다 정신없어요 그 영역 우 Tik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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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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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너지부터 어린이들을 욕 게임이라고 한거 eks Mail 치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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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어어 제너 제너지 어... 자... 어... 어..잠깐만..잠깐만.. 에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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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자 에너지인데 자 이거 4개나 오면 참 골치 아픈데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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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에너지 에너지 자 이제 맞추기만 하면 돼요 어어 맞추기만 하면 돼 맞추기만..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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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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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어어 루핀 루핀님 어서오세요 자 됐어 자 됐어 오케이 야 이게 마지막이 한번더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어 어어 이건 뭐야? 이건 뭘까요? 어어 뭐 얼리는건가? 왠지 냉기..냉..냉기광선 빙같은데? 파랑파랑광선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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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개져요 과열 됐어 히히히히 오오 오 아 근데 내가 내가 오케이 이거는 아 참 이게 단축키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, 오케 아잇 오케 오케이 야 이건 편하다 이렇게 하긴 편하네 야 이건 편하다 오호호호 한번 해보자는거네 레이저스용 흐흐흐흐흫 음? 어... 아유 아유 아파 아유 아파 에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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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는 뭐 어떻게 뒤톡속 맞춰야 되는데 뒤톡속 맞춰지 못하겠다 네 이게 나요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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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러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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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오케이 아 나 나 근데 반대로 가야되는거 아냐? 나 저기로 가야되잖아 나 왜 일로 가고있지? 이거있나? 뭔가 레벨업을 했어요 오오!! 오오오!!! 레이커더서 curse 저 transit件 쓸모없는 한바리가 나왔어요 근데 일단 가본.. 가본거 까지 가볼까? 자 저장 한번 하고 이거 뭐야 꽝 자 어 이렇게 이렇게 뭔진 모르겠지만 왠지 나 피해야될거같은 느낌이지? 왠지 도망가야될거같은 왠지 도망가야될거같은 도망가야될거같은데 어 귀를 잘못뜬거같은 느낌이다 자 야 위에 정말 자잘한거 처리하긴 좋은거같은데 어 위아래위아래 아래아래아래 아래아래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케오케오케 길잘들었어 아이씨 아까 위아래하다가 어 저..저거거있다 위에갔으면 주..죽었다 윙윙윙 다왔나? 어.. 어..어.. 자.. 저기 뭐야? 음.. 됐나? 이건 뭐하는데지? 막혀있을거같은..어.. 아 뚫렸네 어? 바로 나가면 되네요 여기로 아 아까 여기구나 어어 맞긴 한데 맞긴 한데 아 안 맞았나? 아니 나 뭐야 여기 못가 어 됐다 됐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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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 잘 조종해서 아잇! 잘 조종해서 어 안죽는데? 얜 이걸로 안죽나보네 와 피하구요 됐어요 여기 왔는데 어 어 아 네 이걸로 이렇게 해주라고 됐나? 됐나? 뭐 뭐 여기다 하면 되나? 뭐 뭐 뭔가를 또 해야되나? 어 어 아닌데? 절대 근데 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 어.. 여기다 쏘는건 아닌데.. 그렇다면.. 으.. 뭔가를 한 개를 더.. 밑에 뭔가를 해야되는거 같아요 안가봤던데 가봐야지 뭐 뭔가를 안하고 왔으니까 안되는거지 뭐 자 밑으로 가서 아까 갈려고 했던데로 가보죠 뭐야 이건 오 이거 되게 세네 오오 좋아요 꼭 미사일 안써도 되겠네 자 세고 아 여기 뭐가 있구나 또 어.. 어.. 아야 일단 뭔지 모르지만 먹어요 위의 상황을 보는건가 어.. 뭐야 이거 다시 꺼졌다.. 이거 뭘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모르겠지만 어어 야 말도 안 돼 저거 어떻게 지나가 애들이 저렇게 지키고 있는데 아 잠깐만 저거 먹은 다음에 왜 저장했나 저거는 세이브 개념이 아니라 체크포인트 개념이구나 따로 세이브가 없는 것 같아요 체크포인트 개념이지 목숨은 무한대 자 미사일 바꾸고 어 어 두명 다 자 하나 없애고 숨어요 자 딜을 노려서 레이저로 반사해서 하는거보다 이게 훨씬 더 아이고 비가 임마 어 방어막이 유성하는데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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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어어 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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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왜 에너지가 없어 지금 오케이 휴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뭘 해야되는거 같애 여기 여기 이거 없애버리면 되나 여기 이거 없애버리면 되나 여기 여기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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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어떻게 하는거 같은데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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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에 이게 유튜브도 안하구요 미사일 치기도 안하구요 크기 바 미사일 타이로 크 끄떡하게 생겼나 그나저나 나 에너지가 없다 에너지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자 저기 에너지 야 에너지 줘 에너지 조금이라도 자 일단 오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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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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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에너지 꽉 채웠어요 그나저나 이거 뭐 어떻게 하는거지 이거 이거 어 좀 볼까 자 그 그게 필요해요 레이저가 빛이 필요한데 두개 있는데가 없나 아까 그때 두개 있는데가 있었던거 같은데 하나가 아니라 두개 있는데가 있었던거 같애 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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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있어 두개야 일단 하나는 이쪽으로 가는거 같구요 나머지 하나를 자 이건데 자 이건데 일단 하나는 되는데 자 이걸로 해야하니까 어 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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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시작은 이걸로 해야되니까 어쩔수없고 어... 마땅히 내려갈 데가 없는데 머리를 겁나게 잘 써야되는데 만약에 저 빛을 끌어다가 밑으로 내려놓는거면은 .. 콜라 . . ㄹㅁㅁ sch ㄹㅁ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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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이게 어떻게 하는거냐 똑같은데 이걸로 하는 것은 아닌거 같애 난 이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야 이걸로 하는게 아니면 도대체 뭘로 하는거야 야 여기서 막히네 어 이건 뭐지 뭐있는데 자 그냥 쭉쭉 가요 업그레이드 물품이구 저것도 업그레이드 물품인데 일단 가보자 아 이걸 어떻게 해야되는데 빛을 여기다 끌어야되는데 아 잠깐만 아니야 다른데 꼽을 데가 없어 여기 해도 안 돼요 귤귤님 아 귤귤님 은혜님 귤귤이라고 지어 지어 은혜 뭐야 바꿨던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 했었지 뭐 때문에 바꿨다고 했었는데 뭐지 애기 애기 예명이 예명이 저거라고 했었었나 아 아 맞아 여기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애들 제가 레저밖에 통과를 못하는데 애기 예방 맞는거 같긴 해요? 맞는거 같긴 해요? 아 이건 맞는거 같다 근데 이게 레저로 하는건지 뭔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걸 어떻게 하는거 같애 저걸 어떻게 들어가야돼 이걸 어떻게 들어가긴 해야되는데요 이 저 빨간색있죠 이거 저걸 가져오는거야 자 일단 문제는 알았는데 해결방법을 아직 모르겠음 저 뭘로 죽이지? 네 네 어 어 미사일론은 아무 어 그거 없구요 네 안돼요 비사일론 이거 밖에 없는데 그 빨간색은 맞죠 지금? 이거 빨간색은 맞는데 쓰읍 쓰읍 근데 뭐 맞춰봤자 변하는게 없어 쓰읍 아 물살때문에 뭐 어떻게 할수가 없네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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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왜 뺑글뺑글 돌아가서 물살이 생기는건가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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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 규귤이라는 네이밍이 저게 그 뭐야 애기 예명이었나 그렇다고 하지 않았어요? 그래서 저걸로 바꾼거라고? 아니었나? 저거 왜..왜 이름.. 냉내물 왜 바꾼거에요? 아아 그렇군요 음 근데 은나라는 이름이 흔하지 않나? 흔해서 하긴 뭐..잠깐만 근데 이거 와 어떻게 가냐 지금 어떡하지? 아 근데 답이 안보이고 있어요 여기를 통과해서 저걸 어떻게든 해야되는데 물을 뺄..뺄 방법이 또 없는거 같고 오 탑탑탑탑 탑탑 탑탑탑탑 탑탑 보시는 분들도 답답할거 같애 아 저기서 빨간색 수정 저거를 갖고 와야되는거 같긴해 확실히 그걸 꼽아 그거를 여기다 꼽는걸꺼에요 여기다가 그 빨간색 수정을 갖고와서 여기다 꼽는걸텐데 이게 저걸 통과할수있는 방법이 생각이 안나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 불타까 여긴 거꾸로 돌아가는 길이고 홈텁태 아 설마 진짜 아 설마 여기 있는 거를 지금 아따 저 뭐야 야 비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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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쯤인데 이거 이거야 이거 자 치우고 자 넣고 자 거꾸로 아 이건 정확하게 저기잖아 이건 아니야 저기 안에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데 어 여기 올라가는 길 아 여기 원래 올라가는 게 있었지 여기를 어 어 이거 뭐 할 수 있네 오오용 야 thou 너 뭐야 인마 야 일찍부터 일찍만하지 그 너 이거 먹으러 오는구나 먹이야 먹이 야 쟤가 막을 때 어? 뭐야 이리와 먹을 것 같다 아 꼬리 잡고 들어가면 되는구나 야 먹어 얌 자 꼬리 잡아 꼬리 잡아 꼬리 잡았대 꼬리 잡아 꼬리 오케이 꼬리 잡아 아 꼬리가 아니라 옆에 잡는 데가 있다 이리 와봐 옆에 잡는 데가 있어 저기 잡으면 될 것 같애 야 자 오오 자 됐어요 잡았어 아우 됐다 아따 힘들다 자 이거 갖다 놓고요 저거 먹는거 맞아요 야 일루와 일루와 아우 물에만 있어야 되는구나 자 먹으러 냅두고 나 이거 먹고요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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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Juds 비교야 Gordon 비교하네 비교 비교비교 비교iyim 비교비교비가 비교비교비교 비교비교비교비 whoever 비교비교비교비교비교비교비 Hmm 나니까 되는거 나니까 나니까 다mm Suz 쏴줄게 자 어 뭔진 모르지만 일단 먹구요 뭐 새로운건거 같은데? 뭐지? 어 이건 뭐하는거지? 아 염력 인가보구나 염력인가봐요 직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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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화판 정도인가? 직괘 광화판? inclusive 직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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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로와봐 아이 야 일로와봐 아이 치 말 더럽게 안들어요 아니 이거는 외계인들이 어 사람을 잡아갈때 쓴다는 그 오케이 됐어 자 여기도 여기도 두개가 더 있어야되요 아이 아파 자 자 자 좆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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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어 아니 아니 이게 열려야지 근데 야 그게 열리면 뭐해 아 여기 가는게 되있군요 아니 아니 야 통과해서도 어 잠깐만 아 아 야 걸렸네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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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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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따 힘들다 염력 비슷한거 같애 이건 이솝 이솝 어엇 어어 어... 어... 던져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으쌰 던지는게 안돼요 오오오 잠깐만 이걸로 못드나? 아유 못드네 야 이런게 어딨어 집게로 못들다니 저 어떻게 하지? 자 어... 이렇게 돌아서 자아 으쌰 오케이 완전 억지 불어서 하는 것 같애 아 저거 돼야 돼 돼야 돼 하면서 막 땡깡그리면 땡깡그리니까 된 것 같애 아 나 미치겠네 어 어 이거는 잡고 갈 수 있구나 아아 아아 이걸 기준으로 내가 움직일 수도 있구나 아아 어 그러네 음 어 어 어 어 이거 또 내가 움직이는게 아니.. 쟤가.. 쟤는 고정되어있는건데? 어..이거.. 스파이더맨이 된 기분이에요 어휴 이거.. 이게.. 내 말대로 조정이 그렇게 잘 안돼요 아직 조정이 좀 서툴러 자아.. 이쪽으로 가보죠 쟤가 어디로 가는거 쟤가? 이리로 가는거 맞나? 맞네 이게.. 쯧.. 야.. 역시.. 퍼즐게임은 달라도 뭐가 달라 머리가 계속 긴장해있어 머리가 계속 긴장해있어 아 진짜 안그래도 나쁜머리 저걸 어떻게 해야되지? 어? 여기.. 잠깐만 원래 있었던 곳 아니야? 아하.. 아하.. 저기구나 예.. 알겠어요 점점 도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예.. 예.. 아.. 야.. 아.. 맞아 봐줘 오케이 자.. 고대와 고대하던 곳으로 들어가는군요 오호오오오 잠시만요